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이렇게 딴 데 드렸다 오다가 좀 늦어가지고 시간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 강의 주제는 멀티베슬, 한 50%에서 동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스테미 환자에서 난 칼프릴 레전의 리바스쿠션 타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 주제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프레티스는 아마 스테이지드로 아마 핸들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잘못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되게 스롬모티 텐던스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가 난 칼프릴 노리플로로도 와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타이밍을 도대체 언제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좀 괜찮은 환자들은 바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스테미 멀티베슬 환자에서 컴플리트 리마스쿠션이 좋냐 아니면 칼프리션이 좋냐 이거는 이미 사실 결론이 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바뀌어 있고요. 주요 랜드마크 트라이얼은 5개가 있습니다. 컴플리트가 가장 규모가 컸고 여기서 거의 정리가 된 분위기인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5개의 연구 모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했습니다. 슈피리어레이트고 대부분 리피트 PCI 레이트를 줄여서 이걸 드라이브가 돼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을 했고 그러면 FFR 가이드드로 한 연구도 있고 엔조 가이드드로 한 연구도 있고 컴플리트는 FFR을 리커멘트 했지만 거의 하지 않았고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프라미는 인덱스, 컴프리카 컴페어, 그투도 인덱스를 권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만 인덱스를 했고 단아미는 올 스테지트, 컴플리트도 올 스테지트로 나눠서 했던 거고 이건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인슈런스 프로블럼과 관련해서 아마 세약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RCT는 금년에 두 개가 나왔지만 이때까지는 없었고요. 컴플리트의 서브그룹을 봤을 때 타이밍에 따라서 입원했을 때 미디언 이틀째 했고 퇴원 후에 45일째 했는데 나눠서 봤을 때 컴플리트 리마스크라인의 좋은 것은 그대로 결과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그대로 계속 쓰이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보시면 먼저 2021년 미국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클래스 1인데 그냥 컴플리트 트라이얼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드로 하드웨어 데스나 MI를 줄 수 있겠다 컴플리트 트라이얼의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을 해서 클래스 1으로 줬었고요. 이미디어로 하는 것은 클래스 2B로 줬습니다. 2B로 줬고요. 금년에 ESC도 바이오바스크가 이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업데이트는 하지 못했고 바이오바스크 결과라고 해봤자 결국은 이 결과를 인덱스파이 해주는 결과가 되겠는데 보시면 인덱스 프로세트 해도 되고 45일 안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컴플리트 트라이얼 레저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5개의 엔드바스크 트라이얼, 특히 컴플리트 트라이얼이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조종하고 있고요. 이제는 컴플리트 리바스크라리제이션, 퇴원 후에 해도 되고 아니면 인덱스 프로세트 하면 인덱스 프로세트 해도 된다는 것이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RCT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고요. 현재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업데이트 데이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은 무조건 다 리젝트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터 디스크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업데이트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바이오바스크를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바스크는 프라이머리로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스테미가 40%입니다. 논에스테리스 AC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테미로 한정을 한다면 파워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논 임피리어리티뿐만 아니라 슈피리어리티도 만족을 했습니다. 프로토콜에서 이미 이걸 적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는 MI와 언플랜드 리바스크라리제이션 레이트를 줄임으로써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넌컬프리트, 퇴원 후에 제가 6주 안에 입원 중에 또는 퇴원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게 한 15일째 아마 했을 겁니다. 15일째 미디안 데이가 15일째인데 그쪽에서 되게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프로그레이션을 해서 MI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퇴원 후에 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조금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멀티스트라이저 AMI인데 이번에 유럽에서 ESC에서 발표를 하고 AGM이 퍼블리셔됐던 연구인데 이것도 굉장히 보면 원래는 데스, MI 이스키미아 드라이븐 리바스크라이션만 들어있었는데 환자가 등록이 안 되니까 두 개를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샘플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하트 펠리어와 스트로크 눌러서 줄여서 이렇게 이미디어트와 스테이지드 보시면 스테이지 PCI 타이밍은 19일 45일째 퇴원 후에 하라는 말이고요. 피지얼로지나 다른 모델리티는 맨데토리가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이미디어트가 확실히 좋았죠. 확실히 좋았고 너무 인프리어리티 만족하고 하이라키하게 슈프리어리티까지 만족을 했습니다. 아우컴을 보시면 대부분 언플렌드 리바스크라이션만 더 낮은 것은 비슷합니다. 퇴원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이션을 충분히 했을 것 같고 논페이터 MI가 확실히 적은데 이걸 몇 미니 한번 들여다보면 스폰티니스 MI, 타입 1이나 4B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입 4A가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이미디어트로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디스크전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스테이지는 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자유적인 아우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멀티스자 MI와 바이오 바스크의 결과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아주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로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희 병원의 PI로 해서 다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고 타이밍 보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된 연구 중에는 마지막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스테이밍 멀티베스트 환자하고 이미디어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로 이거는 이제 앞에 두 연구하고는 달라가지고 스테이드드 PCI 타이밍이 이번 중에 하는 것으로 제가 처음에 설정을 했고요. 인클루전을 보시면 레이드 커머 제외를 하고 2.5mm 이상 카드윤 샥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레프트 메인은 사실 포함시킨 연구도 있고 제외시킨 연구도 있는데 수강이 많지 않아서 그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 티미플로우 떨어졌으면 손은 안 대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그것도 뺐고 CTO도 뺐고요. 캐비지 뺐고 그다음에 좀 사실 저희 센터에서 많이 등록을 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좀 환자를 배제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킬립클레스가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드포인트는 다른 멀티베스 연구와 비슷하게 오토즈 모탈리티와 잘못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MI입니다. MI가 들어갔고요. 이런 플랜드 리바스크라리제이션을 컴포지트하게 볼 예정입니다. 타이밍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 바이오바스크와 멀티스터드는 퍼블리시가 됐고요. 아이모더는 좀 다릅니다. 스테미 환자인데 이거는 이미디어트 IFR 가이디드 컴포지트 리바스크라리제이션과 스테이지드 CMR 가이디드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도 여기 계신 강동호 교수님도 잘 도와주시고 하셔서 다음 달에 등록이 끝나고 제가 아마 내후년 초에는 아마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잘 보셔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non-implantative PCR 타이밍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중에 다 해결하자라고 했고 바이오바스크나 멀티스타즈는 대부분은 퇴원 후에 했습니다. 멀티스타즈는 FFR 5% 정도에만 사용을 했고요. 바이오바스크는 여기서 사용을 권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에서만 FFR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 1년 9건을 받고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엔조상에서 70% 이상 처음이라면 엔조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70% 이상이면 PCI를 권고를 했고 69% 이상이면 옛날 컨셉이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FFR 멘데토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큐투 스테이지 때 FFR 보는 게 실제로 제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팔로우를 해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이미 알려진 컨셉이지만 QCA 이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스테이블 상태의 서버어큐투 지나면 혈관이 좀 커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어큐투나 서버큐투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레조널레가 다행히 많이 있어서 약간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되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레조널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 멀티베스 환자에서 리바스쿤슨 스트레터제에 관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컴플리트냐 컴플리트 온리냐는 거의 해결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더 많이 진행되고 더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엔조어로 해야 될지 FF로 해야 될지 OCT가 좋을지 아이보스가 좋을지 그런 많은 연구들, 국내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시작된 연구들이 있고요. 타이밍에 관련된 연구는 바이오바스쿠와 멀리티스타즈는 논 임피리저리티 만족이 되어있는 상태고 제가 저희 연구까지 같이 보면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구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컴플리트 트라이어 결과를 따르는 게 기능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굳이 무리하게 이미디어뜨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드 PCI로 가도 충분할 것 같고 하지만 아주 스테이블 환자에서는 이미디어뜨로 PCI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바스크나 멀리티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인템스파이 할 수 있게 엘리, 컴플리트, 리바스크라인, 페이버로 하는 결과가 나왔고 옵션 스테이 같은 경우 장점은 이번 중에 다 확인을 했고 마더리티 병변의 루틴으로 저희가 FFL 가이디드로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컨셉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